와, 오늘 또 우리 황조사님이 안동댐에서 소식을 주십니다. 안동댐 출상류에 가셔서 이렇게 또 그림을 주심에 감사함을 전하고 또 저희 손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또 참전을 해서 안내를 하라고 합니다. 와, 안동댐 출상류 쪽입니다. 대충 보시면 아실 듯합니다. 오늘은 4월 19일 안동댐의 한 포인트에서 소식을 정말 여러분에게 네, 물이 많이 빠졌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. 그래도 낚시가 되는지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. 안동댐 상황을 그림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. 4월 19일 됩니다.